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과장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모를 과장해서 말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It is hard to overstate 모모 하시겠습니다.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이러한 종류의 반대를 보는 것이 중국에서 이러한 종류의 반대를 보는 것이 중국에서 이러한 종류의 반대를 보는 것이 중국에서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단지 시위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시위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엄격한 코비드 조치를 둘러싸고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들 중 일부가 지도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중 일부가 지도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